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형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4월 24일에 치러졌던 학평 동아시아사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지 전략도 짜드리고 시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총평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먼저 난이도라는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면 난이도는 20학년도 수능보다 약간 더 쉬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사랑 둘 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세계사는 훨씬 더 터무니없이 쉬었고 동아시아사는 엄청 쉽지는 않은 그래서 좀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출제 경향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출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출제되는 주제라던가 핵심적인 포인트들 베트남사가 전반적으로 다 빠진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개정 내용이나 연표와 관련해서 모두 다 선생님 교재에서 출제가 됐고 개념과 연표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으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등의 컷이 50점이나 48점 정도의 형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표의 문제가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잡으면 연표형 문항을 더 많이 책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확실한 시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9문항으로 항상 그렇듯이 동아시아사는 연표를 놓치면 절대로 잘 볼 수가 없는 과목이야.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변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예를 들어서 단원별 출제 비중이 너무나 달라졌죠. 이게 2009 교육과정이고 2015 교육과정인데 2009 교육과정은 1단원부터 6단원 체제였어. 선생님은 2009 교육과정 시기에 교과서를 집필했던 사람이었고 6단원을 썼다고 했었잖아. 이때는 문항이 2문항 4, 4, 4, 4, 2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16문항에 4문항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2단원과 3단원이 합쳐졌지 2단원 중심으로 개편돼서 3단원 내용에 유목민족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만 하나의 소주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바뀌냐면 1단원과 기존의 6단원, 현재의 5단원은 출제 비중이 2문항, 2문항으로 같아요. 그런데 대단원 2개가 합쳐진 지금의 현재의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출제가 5문항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세계 성립과 관련해서 인구 이동, 불교, 유교와 윤련과 관련된 내용 국제관계는 각각의 소주제에서 4문제씩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은 기존의 한 2문항에서 3문항 나오던 거에서 1문항으로 축소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킬러 파트가 될 부분은 기존의 4단원, 현재의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선생님, 관련한 개정교육과정 분석 영상을 보면 나올 거야. 여기서 몇 문항 출제되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6문항 출제됐어요. 그리고 기존의 5단원, 현재의 4단원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되는 비중이 이렇게 달라졌어. 달라진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도 개념을 학습해 나갈 때의 비중도 다르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의 기존에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개념 강의 자체가 이 내용을 다 반영돼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러분들 제대로 숙지를 하면 되고 실제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게 출제가 됐는가 대표적인 거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못 푼 친구들이 많더라고. 현재 중국 바깥에는 만국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선생님 만국이랑 1864년만 보고도 문제 바로 풀 수 있었어. 연표 교재이자 그리고 개념 교재에도 들어가 있어요. 연표 특강 교재 13페이지 보면은 1864년에 만국공법 한육본이라고 해서 한자로 번역된 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강조하고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이렇게 해나갔는데 이 내용이 출제가 된 거지. 이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를 보면 우리가 개념 강의는 끝난 상태에서 연표 특강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시험을 치르셨고요. 그 이후에 기출 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6평을 치르게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 문풀이 5월에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 나가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연계 특강이 수특수환을 분석해서 10강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 연계 특강까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게 될 거야. 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실제 수능에 대한 데이터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거고 파이널이 9월, 10월, 11월이라고 하는 공백 3달 동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시즌1, 시즌2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커리큘럼 가이드 다시 찍으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파이널이 원래 이다지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5회차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외부 출제 문항진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문항을 받고 시크릿 북이 나가는 구조였는데 그걸 시즌2에 하고 시즌1에는 단원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까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동아시아사는 해설 강의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행간을 꼭 잡아봐야 하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